좋아요, 구독 또 그렇다면 이렇게 눈치 보는 시장 속에서도 오늘 떠오르는 테마들은 또 떠오르고 있죠. 과연 어떤 키워드가 기다리고 있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이 주목 급등 테마 세 가지 키워드 철도와 원전,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는 소식에 또 어제 원전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또 KTX의 우즈백 수출 소식에 철도 관련주들이 들썩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제가 아침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뉴스가 바로 현대차와 제너럴 모터스 간의 MOU 협약 체결 소식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또 간밤 GM이 3% 이상 강세 보여주기도 했었죠.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체코, 경제사절단들, 우리 빅 4개 기업들, 삼성이 비롯해서 회사들을 모시고 오너들을 모시고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철도 비롯해서 원전 비롯해서 쭉 이슈가 있는데 이슈가 좀 터지다 보니까 현대으로템이 우선은 대표적인 방산주기도 하지만 철도 관련해서 다 마찬가지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슈를 통해서 상승을 좀 주고 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 준다면 다시 전고점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와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전 이슈인데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오늘 어제부터 움직임이 나왔어요. 어제 이제 2% 출발해서 오늘 종가 13%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10%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대체로 오늘 굉장히 양호한 상황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이 그중에서 가장 핫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부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장중 흐름은 괜찮았었는데 살짝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추세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못 가더라도 조만간 다시 시장이 안정된다면 빠르게 상승 쪽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현대차와 GM의 이슈가 좀 터지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GM, 현대차, 투소차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리아이프티 같은 경우가 오늘 출발하고서요.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 13%까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현재는 10%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바닥에서 돌려 세우면서 가는 그림이라 1차적인 전고점 자리가 7차원대 초반 자리인데 만약에 돌파가 나와준다면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방전지도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보시면 8.9%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돌려 세우면서 가는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오늘 보면은 코리아이프티랑은 조금 다르게 이 분봉 자체가 장 초반 상승을 줬다가 바로 다 도로 뱉어내는 모습이거든요. 윗고리가 좀 길게 잡힌 모습이라 또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처지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다시 나올지 여부가 조금은 걱정스럽긴 합니다. 라인을 지금 타고 있긴 한데 아직은 버티는 자리지만 혹여나 여기 빨갛게 보이는 이 자리 있죠. 1분봉에서의 240봉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혹시라도 이탈하게 될 경우 가격적으로는 8만 8천 원 초중반됩니다. 이탈할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은 아진산업인데요. 아진산업도 장 초반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6%때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분봉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버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물론 깨지긴 했지만 안 깨지고 가고 있어요. 라인을 좀 타고 있습니다. 이거 크게 이탈하면 좋지는 않은데 타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버틸만 하긴 합니다. 1봉으로 갔을 때도 다시 이 종목이 천천히 바닥에서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물병 자체가 존재하는 게 3천 원대 한 후반대 정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오늘은 좀 못 갔지만 갭으로 다시 또 뜰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3기 2부위가 가장 핫했죠. 3기 2부위가 가장 핫했어요. 자, 3기 2부위 오늘 장 오늘 몇 프로 출발했나요? 0.2% 출발해서 27%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 20%대 유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 전에 고점 자리도 있지만은 여기 자리까지는 무슨 열려 있다. 그 전에 밀리기 전에 가격대죠. 27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해서 흐름들은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도 있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 깨진 자리고 또 반등다 깨진 자리인데 여기에 또 매물병 자체가 있어서 약간 오늘 힘들긴 하지만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면은 2700원대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적인 자리는 2300원대 자리는 유지가 되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좀 보고 대응해보자고요. 분봉 한 번만 더 볼게요. 분봉 보고 대응해봅시다. 라인은 잡혀있네요. 2200원 라인이네요. 자 2200원 라인이네요. 1차는 2300원이네요. 2300원 자리 지지하거나 2200원 자리 깊은 하락 자리입니다. 여기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맥스 저점 자리는 2200원 자리. 이 자리가 만약에 이탈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꼭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종목들이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는 뭐 이슈가 새롭게 현대차 쪽에 생기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원전도 있긴 하지만 상승을 주다가 좀 빠지는 종목들이 조금 많이 보여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추석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 수급적인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다. 좀 추세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FOMC 끝나고 상황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상황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